결국 P50-P50는 해체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키나의 어트랙트 복귀와 키나 부친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녹취록 공개가 이어진 가운데 P50-P50 소속사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세나, 시오, 아란 3인과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트랙트는 지난 19일 이들의 자택으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한 내용 증명을 세나, 아란, 시오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어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만 어트랙트에서 가수활동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계약 해지 이후에 대해서는 외주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멤버들이 계약 파기를 공모했다는 내용입니다. 3인은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소속사를 무단히 탈하고 소속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했으며 지금까지도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멤버 키나는 지난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만나 사과했으며 임직원들에게도 손편지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 어트랙트는 키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7월부터 멤버들을 설득하려 노력했고 지금은 소속사로 돌아와 용기내 그간의 진실을 고백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소속사로 복귀하지 않은 새 멤버가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초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멤버들에 대한 후속 대응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어트랙트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당사 아티스트인 50-50 멤버 아란, 시호, 세나 3인 간의 계약 파기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트랙트는 2023년 10월 19일부로 멤버 아란, 시호, 세나 3인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립니다. 멤버 아란, 시호, 세나 3인은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하고 소속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없이 법원에서 기각된 논리들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트랙트는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초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50-50 멤버 키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멤버들을 설득하려 노력해왔으며 지금은 소속사로 돌아와 용기내어 그간의 진실을 고백해준 키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소속사로 폭기하지 않은 새 멤버가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초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멤버들에 대한 후속 대응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50-50에 이어 소년 판타지 그룹 또한 활동하기 전부터 시끄러웠는데요. 소년 판타지 멤버 중 유준원을 제외한 11인 체제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유준원과 그 부모님이 계약서에 동의하지 못하고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케줄을 무단이 탈하는 등 개인 행동으로 최종적으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박 입장을 밝힌 유준원 측은 향후 활동에 관한 부속합 의서를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을 하지 못했다며 펑키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이돌 그룹의 전속 계약 해지 통보는 결국 돈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활동한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그룹이나 활동하기 전부터 정산 문제로 시끄러운데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방송에 나와 얼굴이 좀 알려지니 자기들이 엄청 잘 나가는 듯 왜 착각을 할까요? 요즘 아이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인의 노력이 가장 크겠지만 소속사는 그 사람을 띄우기 위해 최초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아이돌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